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면 늘 집앞에 택배 상자가 한두 개 있습니다. 테크충인 저에게 인터넷 쇼핑은 숨쉬는 것만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택배를 뜨는 일보다 하루 동안 고생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휴식을 취하는 일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어릴 적 택배 아저씨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점점 휘발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택배를 열어봅니다.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물건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13 프로. 직장인이 되고 나서 그 어떤 쇼핑도 큰 감흥이 사라지고 있는데 유독 아이폰을 살 때만 웃음이 절로 나고 행복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신나게 흔들어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색상이 등장합니다. 뉴욕에서 물건놓은 친구이기 때문에 오는 동안 상하진 않았나 냄새도 맡아봅니다. 그리고 혹시 금간대는 없나 손으로 그리고 얼굴로 아이폰을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에 있는 종이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 아이는 제 것이 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아이폰 기기 하나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그리고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가끔 애플 스티커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껴봤자 똥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환경 세팅을 하며 아이폰 13 프로를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혹자는 변한 게 없어서 매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앱둥이들은 변한 게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제품 아이폰이 나왔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자기기가 저에게 주는 행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좌우로 스크롤만 해도 괜히 짜릿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이폰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제일 궁금했던 시네마틱 모드를 켜봅니다. 요렇게 그런 피사체를 인식해서 그 주변에 아웃포커싱을 줄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으로 보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으나 리뷰 영상에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쇼핑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불감증이 걸린 현대사회의 여러분께도 이 작은 친구는 똑같이 행복을 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리뷰와 사용 후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